한국국토정보공사 이때까지 중간선거 이후에는 시장이 계속 좋았었다라는 그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에도 중간선거가 끝나면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에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늘은 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기관이 거의 4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828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의 특징은 최근 시장의 흐름은 아무래도 지수를 좀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좋았는데 대형주들만 좀 가는 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소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느새 2,400포인트까지 왔지만 그렇게 체감상 좋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코스닥 종목까지 좀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조금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코스피도 물론 특징주들이 있었지만 코스닥의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징주나 특징 종목을 가져온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 볼 것들이 우선 실적 시즌이죠 그 중에서 동진 세미캠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8%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좋은 분위기로 반전이 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오는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이버도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은 웹툰을 IPO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장막판에 웹툰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그 중에 MBT 같은 경우는 쿠키 관련 네이버 이제 웹툰 보실 때 쿠키를 충전하시고 하잖아요 그런 관련주가 MBT입니다 그래서 MBT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원미디어 7.9%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미스터블루 이것도 웹툰 만화 업체죠 2.8%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은 사실 바이오에 딱히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고 로봇 관련주에도 딱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물론 바이오주들은 개별적인 이슈들이 몇 개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초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보일 때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에이프릴바이오가 오늘 최근 들어서 거의 바닥 11,000원에서 16,000원까지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NKMX가 있었는데 NKMX 같은 경우도 NK세포치료제 활용해서 15조 규모의 알프츠하이머이어 파스킨슨병 치료제까지 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NKMX 지금 강한 흐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박셀바이오가 윗고리가 좀 다 달리고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빠졌기도 하지만 오늘은 따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가 미국 간학회에서 간암 예비 연구 결과 발표에 따라서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박셀바이오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장 초반에는 거의 20%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네옴 시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범양건영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의실로 범양건영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기사를 찾아본다면 우크라 재건 기대감이죠 물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범양건영이 거래가 터지면서 윗고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종목들 사실 사우디로 지금 가 있죠 원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게 돌아오고 지금 내달 중순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와봐야 오는 거기 때문에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네옴 시티 관련주들은 그때쯤까지는 그래도 마지막 한 방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셀온 뉴스가 되었기 때문에 네옴 시티 이슈는 점점 사그라들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한미 글로벌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도 뭐 오늘 강한 흐름 강하진 않았지만 상승하다가 하랑마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로봇 관련주도 사실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큰 특징이 있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이슈보다는 코스닥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관련주들도 특히 약간 지주사 개념인 컴투스 홀딩스 물론 다시 좀 밀리긴 했지만 컴투스 홀딩스 4%대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가 오늘 16%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기사는 딱히 나온 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개별주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주 먼저 살펴보면은 네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8%대 상승을 보였는데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구겨지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하면서 그러한 기대감에 오늘 7%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긴 한데 경동인베스트먼트가 연일상한가를 가다가 조정을 받고 오늘 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또 때마침 맞춰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꿈에 무슨 티타늄 시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너무 뉴스가 많다 보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이슈로 또 한 번 갔지만은 이렇게 아무 이슈가 없진 않았죠 티타늄 개발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잘못 따라갔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급등주들은 조심해야 되고 설령하실지언정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사우디 네옴 시티는 확산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소름 데코가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25억 달러 탄소저감 투자 소식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은 근데 잘못 따라가면은 수급이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뉴스 플레이 때문에 미리 알고 들어간 수급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뉴스 나오면 팔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잘못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 있기도 하니까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판에 지금 오후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쪽이 좀 급락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잘 얼핏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보니까는 또 거래소 파산 이슈가 하나 있고 또 몇몇 코멘트들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코인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인바이오젠이랑 비덴트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빗썸 관련주입니다 빗썸 관련주고요 최근에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내일 그 중간 결과 선거 따라서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경우에는 가상시장 전망에 따라서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바이오젠과 비덴트가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전히 시장이 그나마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중국이 리오프닝 이슈도 있긴 있지만 아직은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러한 호재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불안정한 금리가 여전히 높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라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근에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백프터 눈도 항상 보수적으로 당분간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프터는 감사합니다